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D스케어의 오수환입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의 치과의사이고요. 현재 서울에서 교정전문 치과를 12년째 개업하고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원격 의료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현재 있는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저희 팀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즉 환자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병원에 반드시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되고 또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들과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화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는 자신의 존재가치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의료기관을 떠나서는 의사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과 전문적 지식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관들이 편중되어 있고 불균형적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국가별 의료접근 및 건강권의 평등성이 저해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블록체인 기반의 원격 의료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와 의사가 시간과 거리, 지역, 언어 등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만나서 의료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의사들은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중화된 의료기관에 벗어나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저희 플랫폼에는 단순히 환자와 의사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약사, 간호사, 영양사, 정신심리상담사, 그리고 또 통역사, 그 다음에 원격 건강평가를 하기 위한 건강측정기기 개발자, 그리고 또한 AI, 메디칼, 챕버 등이 다양한 개체들이 저희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참여하면서 각 개체들 간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저희 팀은 T-MED라고 하는 토큰을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 T-MED라고 하는 토큰은 MDP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포인트와 서로 전환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각 개체들은 자신의 정당한 활동과 거래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과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보여지는 표처럼 저희 플랫폼 내에서는 T-MED라고 하는 토큰이 MDP라고 하는 포인트로 전환이 돼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고 각 개체들은 벌어들인 MDP를 또 T-MED라고 하는 토큰으로 바꿔서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할 수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은 T-MED라고 하는데요. 이 토큰의 양은 ICO를 저희가 준비 중인데 대략 24억 개 정도를 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생태계를 통해서 저희 회사는 각 거래 개체 간에 플랫폼 P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또한 기간별 그 다음에 또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권 등을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원격 의료 플랫폼을 개발해서 현재 앤드로이드와 앱스토어의 메타 버전을 현재 출시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2018년, 2019년 이렇게 가면서 보다 나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팀에는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약사, 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중심이 된 의료인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의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 팀이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다양한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고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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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